안녕하세요. 10월 1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를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라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달아날 때 우리를 부욕해라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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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월 15일 와플터치 본문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와플터치 10월 15일 본문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자 하면 그 재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만일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군지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소나 양을 화목재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재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눈먼 것, 절름발이, 다리가 잘라진 것, 종기난 것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각종 피부병에 걸린 것을 나 여와의 단에 바치지 말아라 지체가 너무 크게 자랐거나 너무 작게 자란 소나 양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약한 것을 갚기 위해 그것을 드리면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불알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라진 짐승을 나에게 바치지 말아라 이런 일을 너희 땅에서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러나 8일 이후부터 그것을 나 여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너희는 잡을 짐승이 암소이건 암양이건 그 어미와 새끼를 한낮에 잡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와에게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러므로 그 제물은 짐승을 잡는 그날의 먹고 다음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나는 여와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 나는 여와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 곧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와이다 아멘 리버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9월, 10월 저희가 레위기서를 복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질 완전한 제물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드려지는 두 번째는 드려지는 짐승의 상태로 드리는 자의 신앙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당연한 자세였던 거죠 나아가 이 제물은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흠없는 제물 속에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요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그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구원의 계획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드리는 자의 정성이 또 요구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또 25절에 보시면 그릇된 제물이 열거가 됩니다 같이 읽었지만 눈먼 것, 또 절름발이, 다리가 잘라진 것, 또 종기난 것 그리고 가려움증, 각종 피부병에 걸린 것 등 이렇게 열거되고 있고요 또 7일 이내의 것은 잡지 말라는 것과 또 그 새끼와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투를 주시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그러한 투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 나는 여호하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낸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는 레위기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단어, 이 한 단어가 끊임없이 계속 묵상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도 없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인들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설은 계속해서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정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묵상을 돕는 와플터치 밑에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이전처럼, 구약시대처럼 수소나 양, 염소를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흠없고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엊그제였죠 저희가 이제 다시 선하기의 큐티 주머니로 큐티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플터치 본문과 같이 저희가 매주 한 번 수요일 날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너무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현재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을 상하거나 감정을 상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직장 안에서 또 다른 이유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대장동 사건이죠 여러 가지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화가 났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커 나가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부동산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분해 있고 더 화나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이 더 무섭기조차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한 건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 내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자들과 난 크리스찬들과 다른 모습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부모님과 또 제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서로 간에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조금 부모님이 원하는 또 부모님이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또 안 좋은 모습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다툼이 됐던 거죠 그 뒤로 또 조금 서먹서먹해졌지만 지금은 또 잘 화해는 아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나아졌지만 또 한때 그런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과라오는 내 모습이 이렇게 분해하는 내 모습이 이렇게 환해하는 내 모습이 안 믿는 자들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 성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잡상인들 그러한 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집이다라고 말씀 아버지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화를 낼 수도 있고 불이한 것을 보면 못 참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액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화를 내고 내 감정을 그냥 드러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 뒤에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저희 부모님께 뭐라고 하고 또 정치기적인 다른 견해를 주고받을 때 어쩌면 제 이면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났어 어쩌면 나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안 믿는 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뒤에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 또 겸요하게 모든 결과를 겸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또 태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 그리고 또 정결한 삶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힘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 오늘 한 날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물론 결심하는 것 자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삶이 살아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사실 사역자로 섬기고 있지만 거룩한 삶의 모양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껍데기 거룩한 모습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양만 있진 않는지 이 아침에 한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저와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쩌면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껍데기만 남은 내 신앙의 그 겉모습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도 얘기했었지만 어쩌면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성두인들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레이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 거룩에 대해 정결한 삶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와 또 성두인들 삶 가운데 거룩한 삶,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뜨거운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성두인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한 대로, 나의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한낮 한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이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저희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아침에 우리 성두인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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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